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6개월 넘게 함께 했었는데 이제 이사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새빨간 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을 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워낙 이상로 전문가가 좋은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을 보내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오후 1시 10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새빨간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물들여줄 만한 추천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도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이사를 가시지만 또 머니투데이 방송과는 계속 또 함께 해주시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쉽지만 일단 시장 얘기 하도록 하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부진하게 일단 시장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깔끔하게 좀 올라가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구질구질하다고 할까요. 방향성 자체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뭔가 확실한 명확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미국에 대한 시장을 잠깐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금리는 또 소폭, 장기국채 금리가 소폭 오르는 부분이 또 나타났었고 그에 반면에 또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또다시 조정 구간에 또다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이런 큰 금액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마음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지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위기 상황 자체를 조금 옮겨야 되는지 이런 상당히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을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저였었는데 그것도 중국 증시 또한 그렇게 큰 방향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또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시장 자체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결국 이 부분 자체가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뭔가 명확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투자 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투자에 대한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게 바로 실적과 그리고 선수급적인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또 실적 시즌도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투자해놓은 이 기업의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싶지만 아직 안 샀던 종목들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상로 전문가가 누적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오고 있는지 현재 수익률 상황 점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일단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 급락했던 탓에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현대통신이 5% 하락하면서 손절가 터치해서 저희가 나왔고요.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고. 롯데쇼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12시 기준으로 1.4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적 포트폴리오 수익률 131.07%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현대통신부터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5% 정도 손실 구간에서 저희가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털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털고 나와서 더 떨어졌었거든요. 13%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SM이라든지 아니면 앞서서 나왔던 우리 산업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매수가 보다는 또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가보다 더욱더 하단으로 지금 처져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주택청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도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이 현대통신이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현대통신이 주로 납품하는 구간이 바로 건설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설사들에 대해서 착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부분을 뜻하는 거고 착공이 될 때 이 현대통신은 발주가 거의 다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B2B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했던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12월달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대통신에 대한 주가가 조금 발목을 잡힌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고 다음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노려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SM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M이 한 주간에 한 번 손절가를 터치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하락폭이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주식이 그런 거죠. 사실 많이 빠졌다 다시 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손절 안 하셨다면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손절하셨다면 다시 한 번 올라오는 부분을 기다리는 게 맞고 만약에 손절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자체가 정해져 있는 가격 권력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조금 찾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5만 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빼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을 분명히 수급적인 부분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기술적인 핵심적인 부분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더 보겠습니다. 롯데쇼핑도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12시 기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9천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1.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롯데쇼핑은 어떻게 할까요? 롯데쇼핑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하락 시장에서도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도록 하지 않고 지금 꾸준히 치세적인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응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조금 이런 식으로 불확실할 때는 이런 대응주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조금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 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롯데쇼핑이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대안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힘이 조금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조금 보신 게 맞겠고 대신에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시면서 최종적으로 4만 원 그리고 5만 원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제가 또 종목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니까 그때 또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서도 AS를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탐나연주식 2PM에서 보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를 거의 6개월간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수익률이 잘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했다면 저희는 또 바로바로 잘라버리기도 했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도 참 잘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가장 좋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정말 저도 기억에 남았었던 그런 종목이었죠. 6월 11일에 추천해 주셨고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34%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책 꽤 오랫동안 들고 갔었고요. Y솔도 마찬가지로 거의 2개월 정도 저희가 들고 가면서 19%의 수익률이 일어났었습니다. 샘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18%의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줬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단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는 30%, 20% 여기서 수익이 끝난 거였지만 사실 이 손절가, 익절가를 다 터치하고 지금은 거기에서 또 따불 이상을 다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다면 수익이 130%, 140%에 올라왔는데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고 꾸준히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도 10%, 15%씩 수익이 났다는 거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질높은 투자를 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Y엔트테인먼트 이런 종목군이나 또는 아까 와이소리라든지 지금 샘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봤을 때 항상 저가 권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모토로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있어야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추정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출연을 해서 15분 동안만 이야기를 하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4일 동안은 좀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손절가와 입절가를 잡아주셨던 측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남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순위를 올려주셨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사 가기에 앞서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좀 좋은 종목들 몇 가지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준비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우선 일단 우리가 성창 오토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 계속 얘기하면 되죠?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지금 이 기업이 차량용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그 인버터라는 것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전자기기에 전원이 들어왔을 때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나 또는 세탁기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이 인버터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인버터로 인해서 등급이 1등급이 되기도 하고 5등급이 되기도 하고 3등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인버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업체 자체가 지금 주로 납품하는 곳이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테슬라의 전 차량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전자기기가 많아질수록 이 인버터의 역할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성창 오토텍이 지금은 비록 개인들에 의한 잡조적인 부분 자체를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인 혁신 자체가 주가와 그리고 뭐랄까요?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인버터를 납품하는 성창 오토텍을 들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주로 수급이 어떻게 되는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성창 오토텍 공장에서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지금 가동률이 한 220% 정도 나오거든요. 가동률이 220%?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찍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서 지금 들어왔던 게 바로 기간의 매수세가 앞서서 한번 들어왔었고 그리고 하단에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여기 보시면 기간이 또다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매수와 매도가 밑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유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들어왔던 기간 자체에 대한 물량 자체는 또다시 빠져나갔고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이라는 출신 성분 자체가 이런 양봉을 형성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 그대로 이 양봉을 형성시켰던 개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세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주가는 빠져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만 원 밑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고 3봉이 실적도 기대를 좀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는 한 8,400원에서 8,5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950원 손절근 하단에 8,1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업의 주가를 좀 길게 끌고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보세요? 만약에 길게 끌고 간다면 이 기업이 일단은 만 원대까지 무조건 가야 되겠고요. 만 원을 넘어서면 지금 1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가격입니다. 일단 매집 자체가 현재 이 자리 8,000원 권역, 7,500원 권역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이런 세력들이 TP 가격, 목표가를 약 2배 정도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인건비 빼고 사무실 비용 빼고 다 하면 한 20% 정도 남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봤을 때는 한 15,000원, 16,000원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한 중간 BS 캠프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창 오토텍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뒤에 이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해놨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유가 상승 최대 수의 SK이노베이션을 꼽아오셨네요. 사실 이 기업이 요즘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유가 그리고 2차 전지 거기에다 배당,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이조 앵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한 뭐랄까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 매출의 50%에서 한 60% 정도를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남기거든요. 그러면 이 유가가 올라갈수록 결국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전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인 발표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서 40%에 대한 매출 비중을 또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지금도 상당히 저렴하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전한 시장에서는 이런 배당에 대한 매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장기적인 구간으로는 상당히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니까 이 기업도 수급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거는 월봉을 통해서 잠깐만 한번 역사적인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2011년에 한번 가장 큰 거래량 자체를 동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까지 짚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자리 20만 원대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8년 만에 지금 돌파를 했던 자리였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술적인 혁신으로 대입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만약에 2차 전지 분야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과연 주가를 뚫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혁신 그리고 그에 따른 무게감을 지금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투자 심리 자체가 바로 기관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이 앞서서 많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빠졌다면 이게 팔았던 가격대가 19만 원대였거든요. 하지만 도리어 사려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대가 20만 원에서 21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고가에서 매수를 하고 저가에서 매도를 한다. 이거는 자원봉사자예요, 사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이 기관이 고가에서 매수를 하고 저가 매도가 나타나고 있던 것은 바로 매집에 대한 행위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격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지금 자리 괜찮고요. 가격은 21만 원에서 21만 4천 원 매수가 잡아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2만 5천 원 그리고 손질가는 하단에 20만 4천 원으로 짧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마인드를 또 해드리고 또 구성을 해드리고 수익률을 계속 좀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이상로 전문가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1시 10분에 새빨간 투자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함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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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